복투 서른다섯 공항에서 아테네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싶어요. 직항이에요? 창가 자리를 주세요. 비흡연석으로요.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로마행 다음 비행기가 언제예요? 로마행 다음 비행기가 언제예요? 두 자리를 살 수 있어요? 두 자리를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한 자리만 있어요. 아니요. 한 자리만 있어요. 언제 착륙해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버스가 시내로 가요? 언제 버스가 시내로 가요? 그게 당신의 여행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여행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가방이에요? 얼마나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있어요? 20킬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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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겨우 20킬로요? 네. 겨우 20킬로요? www.book2.de로 오셔서 교재와 텍스트 및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세요.